안녕하세요. 공명호TV의 공병호입니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때로는 수백만 명이 포함된 표본집단이 가진 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만에서 수백만 명이 포함된 표본집단이라면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가 사전투표에서 다르고 또한 당일투표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일정한 선호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드린 다음 도표는 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에 출만 1위와 2위 후보별 지지율 격차입니다. 사전 지지율 빼기 당일 지지율을 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를 들어보시죠. 사전투표에서 66%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또 당일투표에서 3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면 격차는 34%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로구의 황교안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0%의 지지율을 얻었고 당일투표에서 47%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격차는 3%입니다. 두 번째는 후보별 지지율 격차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로 평균치를 구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전남, 강주, 울산 등의 순서로 전국을 모두 16개 권역으로 나눠서 격차의 평균치를 구산했습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작업을 21대 총선 후보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20대 총선의 후보 지지율에 대한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부터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작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관찰 결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1대 총선에서 후보들이 얻은 격차 이른바 사전 지지율 빼기 당일 지지율은 격차의 평균값이 이례적으로 높다. 20대 총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높다. 이것은 특별한 주의를 갖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무려 그 격차가 9%나 됩니다.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20대 총선에서 후보들이 얻은 격차는 사전 지지율 빼기 당일 지지율의 평균값은 4%에 불과합니다. 4%에 수백만 수천만 명의 포분 집단에서 사전 지지율과 당일 지지율이 9%나 된다는 것은 자료를 조금이라도 다루어 본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특별한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는 정상이고 그야말로 9%는 비정상인 겁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20대의 지역별 평균은 4%고 21대 지역별 평균은 9%입니다. 9%에서 4%를 빼기 때문에 5%가 나오는데 이 5%가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21대의 지역별로 그런 격차 사전 지지율 빼기 당일 지지율의 격차가 너무 컸다 이례적인 일이란 것이죠. 결국은 21대 후보별 지지율 격차는 20대 후보별 지지율 격차와 무려 5%나 됩니다.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감각이 아니라 통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에서 5%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높습니다. 21대 총선에서 후보별 지지율 격차는 무려 12%나 됩니다. 반면에 20대 총선에서 후보별 지지율 격차는 2%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대와 20대가 거의 유사한 그런 유권자로 가정하면 21대에서 격차 사전 지지율 빼기 당일 지지율의 격차의 평균값이 12%고 20대는 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10%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21대에 이처럼 큰 수치가 나온 것이나 20대와의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온 것은 통계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표본 집단이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으로 나누진 이후에 투표에 참가했는데 그 격차 사전 지지율과 당일 지지율 사이에 격차가 큰 격차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고 특별하고 통계적으로 무척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20대 총선의 4%가 오히려 정상값에 가깝지 않나 그런 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처럼 이례적으로 21대 총선에서 사전 지지율과 당일 지지율 격차가 큰 이유가 뭔가 그리고 서울처럼 아주 많은 후보들이 격전을 치렀던 지역일수록 왜 유독 21대 총선에서만 사전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당 지지율이 절대적인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21대 총선은 물론이고 20대 총선에서도 사전 지지율과 당일 지지율 사이의 격차가 1% 내외입니다. 광주는 사전 2% 당일 1% 격차 1% 전남은 사전 3% 당일 2% 격차 1% 전북은 사전 3% 당일 1% 격차 2%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사전과 당일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1%에서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21대 총선과 20대 총선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임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격차의 21대와 20대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광주 전남 전북은 거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차의 정상값이란 것은 1%나 2%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서울은 10이 빼기 2%가 돼가지고 10%의 격차가 나오냐. 다른 지역은 왜 8%가 나오고 9%가 나오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의 격차 10%나 경계 격차 8%는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겁니다. 왜 격차가 크냐. 사전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 통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네 번째입니다. 여당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지율 격차라는 것은 1%에서 2%가 정상값이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지역에서는 인위적인 통계적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순수한 투표가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전남이나 광주나 전북이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인위적인 통계적 개입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21대하고 20대 격차가 거의 안 난다는 이야기죠.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1%에서 2%밖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여당과 야당의 성부가 맞부딪혔던 격전지구들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등 여기에서는 유독 20대에 비해서 21대 총선에서 격차 사전지지율 빼기 당일 지지율이 컸다는 겁니다. 격차가 컸다는 이야기는 격전지구 일수록 뭐가 컸다. 사전지지율이 당일 지지율이 배서 더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어 가지고 여당이 그냥 무더기로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21대 총선에서 격전지일수록 여당 후보들의 사전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당의 승리가 보장된 지역들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에서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아주 특별한 예입니다. 그냥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래프의 왼쪽에서부터 21대 총선과 20대 총선의 지지율이 격차가 극단적으로 큰 지역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오른쪽에는 지지율이 격차가 없는 지역을 한번 배치해 봤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기억하시고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과 20대 총선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통계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왼쪽에서 가장 큰 지구가 서울의 10% 격차입니다. 21대와 20대 사이의 지지율이 격차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는 8%입니다. 3등은 울산과 대전은 7%입니다. 4등 인천 부산은 6%입니다. 반대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과 20대 총선 사이의 지지율이 격차가 거의 존재하는 지역은 여당이 늘 따놓은 당상과 같은 강세를 보이는 광주, 전남, 전북입니다. 광주, 전남 1%, 전북 2%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격전지일수록 21대와 20대 총선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 어떤 측면에서 사전 지지율이 훨씬 더 21대가 높았다는 거죠. 반면에 여당이 그냥 보장된 지역인 광주, 전남, 전북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 지지율과 20대 총선 지지율이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정상은 1에서 2%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 비정상적으로 격전지지율수록 그렇게 격차가 높다는 이야기, 달리 이야기하면 사전 지지율이 그렇게 인플레이터, 그렇게 높게 주어지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겠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다음 지름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20대는 제쳐두고 21대의 총선 지지율 격차입니다. 여기서 격차라는 것은 사전 지지율 빼기 당일 지지율입니다. 여기서도 크게 유사한 그런 패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1위 서울 12%, 2위는 경기, 울산, 대전, 불산이 모두 11%입니다. 3위 인천이 9%입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대부분 후보들 격전지일수록 뭐가 높았다? 사전 지지율이 당일 지지율을 빼서 현저하게 높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2%, 전남 3%, 전북 3%입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그렇게 여당 후보의 사전 지지율을 높여 올릴 필요가 없는 지역이 바로 새 지역인 거죠. 그냥 내버려 둬도 이기는 것이 그냥 보장됐으니까. 이런 지구에서는 격차, 사전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낮게 유지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전 지지율이 큰 프레미엄을 누려야 되는 지역일수록 격전지일수록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이 그래프를 하나가 여러분 이 그래프가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고 대만 사람이 아니고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떻게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전은 이렇게 사전 지지율이 높고 여당 후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이렇게 여당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이 낮냐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지역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제가 내린 결과는 앞에서 말한 것을 좀 더 압축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전 선거율과 당일 선거율 후보별 격차를 지역별 평균으로 한산하면 1에서 2%가 정상적인 수치다. 오차발생을 감안하더라도 3%, 4%를 크게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격차가 평균값 1, 2%를 넘어서거나 한 걸음 나아서 4%를 넘어서게 되면 이런 통계적으로 이상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이상현상이 특히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가 격전지를 치렀던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서는 격차가 8에서 10% 정도 보이는 것은 통계적 개입, 통계적 관리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어디서? 21대 총선에서. 세 번째입니다. 여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 1%에서 2%의 격차를 보이는 데 반해서 격전지가 몰려있는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대전, 부산 등지에서는 격차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개입이 없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저는 추청합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별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더욱 정밀한 그런 분석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새벽에 장기영님이 바실리아TV를 발견해서 바실리아TV에서 제공하는 그런 원재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결론과 아주 유사한 결론입니다.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하고 전국 도는 물론이고 시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슷한 수치는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역, 특히 격전지면 격전지일수록 뭐가 높다는 겁니까? 당일 지지율보다도 사전투표 지지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가? 그분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주요 지역별 양당 후보별 격차입니다. 평균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10.20098%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다 합치게 되면 사전선거 지지율이 당일 선거 지지율보다도 평균 10.29998%가 높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놀랍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통합당 후보들과 미래통합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그 후보들이 사전 지지율이 당일 지지율보다도 평균 몇 퍼센트 낮으나? 9.230968%가 낮더라.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격전지일수록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12.86 민주당이 그만큼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사전 지지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당한 놀랍게도 대다수의 후보들이 11.8% 정도 당일 지지율보다도 사전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통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에 출마한 모든 21대 총선의 후보들의 격차를 구해보니까 사전 투표 지지율이 경기도 말하더라도 10% 정도 다 높더라는 겁니다. 당일보다도. 그러나 통합당한 놀랍게도 대부분 후보들이 뭐죠? 그 당일 지지율보다도 사전 지지율이 다 10% 정도 다 낮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통계적인 희한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 반면에 광주 전남 전북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됐는데 이렇게 격전지일수록 당일 지지율보다도 사전 지지율이 평균 10% 이상 정도 모든 여당 후보들에게 높다는 사실은 미스터리 가운데서도 미스터리인 겁니다. 지금 주장한 것은 엄모론 차원이 아니고 그냥 통계적 현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느냐. 통계적 개입 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특히 이 통계를 보시고 통계학 전문 하시는 분들이 좀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